저 트레이서 갑니다. 빡쳤습니다. 오늘 9시에 와쿠TV 오버워치 내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연습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전이 잡혔어. 김정규 뭐냐? 우연의 일진가? 지hovah의 공격자로 미친 이즈이min이 앞당겨간다. 우연히 공격자로 인해 다들zyka가 보이네요. 그리고 이 차이의 공격자로 다진 것입니다. 이리 오는 게 큰 예약이나 기적입니다. 아... 쟤는 아는데 근데 솔저한테 너무 그러다 땅바닥에 저거 받고 싸우면 못 앞에 나이스 나이스 좋았구요 흠 수호 와 에너지 먹었어 아 쟤도 잘하네 일단 이겼어 어 한발씩 쏘고싶은데 한발씩이 안나가 연사가 너무 빨라서 최소 세발 나간다 2라운드 반대로 되는거 반대로 되는거구나 아 여기 2맵이구나 트레이서 대 트레이서가 진짜 빡세 1개 2개 에잇 렉 10개 무릎 20개 렉 10개 5 트레이서만 없었어도 짤 수 있는건데 트레이서가 딱 와서 죽은거잖아 오 부활 영웅은 영웅도 뒤집어 냈다 으옿x3 кстати%가 bedroom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제가 좀 적당히 지 취해야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잘못임 sink 뭐야 야 아 이런 틀에 있어 영웅은 죽지 않아 영웅은 죽지 않아 잘자니까 공격을 시키고 건정을 방어합시다 지키는데 내 마음이야 건정을 방어해요 샤규 내 본적 있어 어 역시 내 캐릭이야 맥크리 트레이서는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 내가 한번에 많이 죽인건 없습니다 도시락폭탄 마지막에도 상대 트레이서한테 들어갔긴 했을텐데 나 한번 살려줬으니까 하이라이트 수준 하이라이트 수준 하이라이트 수준 하이라이트 수준 그냥 상대방 좀 많이 괴롭혔어 이건 뭐 맥크리가 딜이 잘나와 죽여도 약간 오버딜로 들어가가지고 잘나와 노트 수준 하이라이트 수준